ㄷㄷ ㄷㄷ 혹시 지금 어디신가요? 가능하시다면 저에게 노래 한 곡 줍시오! 첫 번째 전화 과연 어떤 분이 전화를 받을지 그리고 15초 동안 노래를 불러주시오 와 진정하네 진짜 섭외된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니에요 리얼이에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주니어의 은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저에게 슈퍼주니어 노래 한 곡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노래는 알고 계셨네 네! 혹시 그 슈퍼주니어의 팬이신가요? 아니면 뭐 그냥 네, 좋아하죠. 아, 엘프, 엘프신가요? 엘프 여섯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나! 아, 엘프, 엘프, 구엘프. 네. 함께했었구나. 울산 여행시 가능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운을 한번 띄워주시죠. 울! 울산은? 실패! 아, 울에서 실패가 났네. 울에서 실패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한참 눈물거렸어요. 산 한번 들어보면 안 돼요, 그래도? 산! 산기 좋은 종래다. 산, 에? 실패! 우리 슈퍼주니어, 또 동예 은혁식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어, 일단 제가 너무 잘생겨서 좋아했는데. 으하하하하하 노래 영천도 너무 잘하셔서. 네. 계속, 구엘프지만 계속 좋아하고 있어요, 진짜로. 혹시 다시 덕질할 기회는 뭐, 뭐,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근데 저 계속 SM 계속 좋아하고 있어서. 아, SM을 좋아하고 계세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 손 많으시고.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응원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전 그리고 엘프였던 분들 이렇게 솔직해서 좋아요. 네. 보통은 전화해서 지금도 팬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죠. 나는 구엘프였다. 너무 좋습니다. 죄송한데 엘프 2행시 가능합니까?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에이. 엘프였지만. 어. 푸. 프린스들은 더 좋아해요. 실패. 자, 동해씨 도전입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이 전화를 받을지. 동해씨 쪽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주니어 동해입니다. 네, 누구요? 슈퍼주니어는 동해요, 동해. 저한테 슈퍼주니어 노래 한 곡 불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한 곡 춥죠! 우리가 만나게 된 나를 축복하는 이 밤은 하늘엔 더 달이 펴 있고 별들은 미소지죠 그대의 미소가 찌워지지지 끝이에요? 성공입니다! 성공! 이거는 찐이에요 찐찐. 찐을프에요 찐을프. 네, 혹시 어디 사는 누구신지 한번 자기저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인천에 사는 김한울이요. 한올씨. 한올이행시. 본인 이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한! 어... 슈퍼! 네, 역시 엘프분들이 이행시에 좀 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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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기본 선물, 예. 은혁이를 너무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은혁이가 한올로 이행시. 네. 은혁이가 한올로 이행시. 자, 한올갑니다. 한! 한번 제가 이행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울! 울고 그러지 마요. 성공! 아, 예. 어, 일단은 선물 드리고 따로. 저희 이제 은혁씨가 이행시 해주셨으니까 탄산수. 탄산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요거 먹고 조금 더 파이팅하시라고. 예, 탄산수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한올씨. 아, 진짜 없습니다. 앞으로도 슈퍼주니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